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불똥은 청주와 괴산 어린이들에게까지 튀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사명감으로 버틴 10달. 거점 전담병원의 24시간은 감염병과의 사투 속에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이 그냥 다른 기저지점 때문에 많이 누워계시고 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힘들지만 간호인력도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상황이 많았거든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자영업자들. 소득이 줄어든 탓에 외부 강사일까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실내 수련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불안 심리가 많이 작용해서 언제 다시 경기가 살아날까 여행업계는 아예 줄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고 다른 업종으로 지금 전출하고 계시죠. 함께 땀을 흘린 동료들과 쉴 틈 없이 현장을 누빈 택배기사들. 이들이 바라는 건 새해에는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체감상은 50% 이상 그렇게까지 많이 바빴어요. 아침 있는 삶과 저녁 있는 삶을 원하고 있어요. 사상 초유 코로나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 새해에는 제대로 된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길 꿈꿔봅니다. 이번에는 제발 대학생을 다운 대학생활을 하고 싶고 진짜 새내기다운 그런 놀러도 다니고 이런 생활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악몽과도 같았던 힘든 1년을 보낸 이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건 하루 빨리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작은 희망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2021년은 신축년 하얀 소의 해인데요. 토종 얼룩소인 칙소에게도 남다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복원했지만 최근 사육도수가 줄며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충성북도가 이런 칙소의 브랜드화에 가속을 받기로 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황갈색 몸에 검은 줄무늬가 칙 넝꿀 같아 이름 붙여진 토종 얼룩소 칙소. 호랑이를 닮아 호바 누라 불리기도 합니다. 고구려 벽화 안악 3호분에 묘사돼 있고 고려 수의학 전문서적 위방에 나올 만큼 오래전부터 한반도 일대에 서식해 왔습니다. 정지영 시인의 작품 향수에 등장하는 얼룩소 역시 칙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칙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반 한우에 비해서 0.1% 정도의 희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구려 시대 벽화뿐만이 아니고 조선시대의 고전에도 묘사가 될 정도로 아주 오래된 토종 한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했던 칙소는 일제 강점기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일제가 일본 손을 흑색, 조선 손을 황색으로 통일시키는 축산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칙소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복원이 본격화됩니다. 충청북도는 1996년 향토새우 니피기 사업의 일환으로 칙소 복원에 나섰고 199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물 유전자 은행을 설치합니다. 또 2009년 토종 가축 보전 조례를 제정해 칙소 증식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후반 칙소로 상표 등록을 해 브랜드화했습니다.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사육에 나선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충북에는 농가 30여 곳이 칙소 47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때 복원이 활기를 띄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사육 두수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칙소가 한우에 비해 체중이 덜 나가는 데다 1등급 출하율도 떨어져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하고 마리수가 적어 명절과 같은 특별한 시기에만 소량 판매하다 보니 판매 경로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산품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한우랑은 차별화를 시키는 방법을 가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렵죠. 판매장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사육 마리수도 어느 정도 돼야 또 되니까. 일률적인 등급제도 걸림돌입니다. 칙소는 육질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내지만 마블링이 한우보다 적어 높은 등급을 받는 데 불리하다며 한우와 다른 등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결국 승부는 맛에 있다고 보고 브랜드 활성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칙소 특유의 고기 맛을 연구하고 계량해 소비자의 기호를 높여서 오는 2025년에는 칙소 사육 두수를 1,000마리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개체수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계량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장에서는 앞으로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최대한 계량 속도를 빠르게 해서 잘 크고 맛있는 칙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어렵게 되살렸지만 여러 한계에 직면하며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칙소 소외를 맞아 칙소만의 특수성과 희소성으로 경쟁력을 갖춰 전통 한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늘을 보내며 도민들에게 전하는 이시중 도지사와 박문희 도 의장의 송년사를 보시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와 과수화상병, 대규모 수해 등 커다란 시련들이 우리 충북을 위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270여만 평의 국가산단을 유치하였고 1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수출 증가율, 고용률, 전국 2위 등 1등 경제 충북의 기틀을 착실히 닦았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후반기 여정을 시작한 제11대 도의회는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도민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뜻을 헤아리면서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한 해의 고단함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2025년까지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10조 8,662억 원을 투입합니다. 충청북도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디지털, 그린, 휴먼, 공간 4개 분야 157개 과제로 구성하고 뉴딜 공모팀을 신설해 중앙부처 뉴딜 공모사업 동향을 파악하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화장품 플랫폼과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평가 인증 기반 구축 등이며 충북선 철도 고속화, 대전 옥천 광역철도 사업 등도 포함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를 개발하고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새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 기중액도 14.2% 인상합니다. 대상은 기존의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늘었고 노인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70만 4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돈의 대상자는 20만 7천 명, 지급액은 6,911 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청주에서 교회 관련 소모임으로 이틀 동안 1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똥은 청주와 괴산 어린이들한테까지 튀었습니다. 허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청주의 한 소규모 교회. 지난 29일 이 교회에 다니는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교인 7명을 포함해 가족까지 2명이 더 확진된 상태. 지난 27일 주말 예배 영상 촬영을 위해 모인 뒤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포함돼 어린이집 두 곳에서 3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청주산업단지 내에 한 공장 직원도 있어 직원들이 한꺼번에 퇴근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불똥은 괴산 어린이들에게도 튀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접촉한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지역 아동센터 교사도 확진된 겁니다. 방과 후 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학생들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사이 청주에서 교회 6국과 관련해 나온 확진자만 40명 남짓, 목사 5명이 사적 모임을 맞았다 확산되는 등 관련 감염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 예배나 소모임이 아니고 온라인 예배 영상 촬영을 위한 20인 미만 제한 지침을 따르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게 아니어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각 지자체와 방역당국이 거리두기를 연일 호소하고 있지만 각종 모임에서 시작한 감염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제천 시민들에게 고통분담 성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그동안 코로나19 고통분담 성금이 12억 원 모였으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규모 점포 종사자와 현장 일용직 근로자, 실업자, 문화예술계 종사자, 노점상 등 사각지대 시민들에게 설 연휴 이전 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정 보유량을 밑돌던 충북 혈액수급 상황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적십자사 충북혈액원에 따르면 현재 충북의 혈액 보유량은 4.9일분으로 지난 16일 3.5일분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18일 헌혈 동참 재난 문자를 보낸 이후 하루 평균 방문자가 254명으로 17%가량 늘었습니다. 한편 올해 도내 헌혈은 9만 4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